박근혜 정부 들어 종편의 정부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정혜림의 1분입니다. 정부광고가 최근 몇 년 사이 지상판은 줄고 종편은 늘어났습니다. 전체에서 10%가 안되던 광고비 비중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점차 증가해 올해에는 16.5%로 증가했습니다. 특이한 점은 유일하게 JTBC만 올해 광고비가 줄었습니다. 그것도 5월에는 대폭 감소했습니다. 세월호 보도가 집중된 시기입니다. 또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은 방송사는 MBC입니다.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세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언론 성향에 따라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. 여야가 이번 주부터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재개키로 합의했습니다. 이달 안에 세월호 관련법 3가지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. 원내대표 간 회동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. 이번에는 제대로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. 군대 내 폭력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군이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사실상 이등병을 없애겠다는 겁니다. 해경이 문제니 해경을 해체하겠다던 대통령의 대책과 참 닮아 보입니다. 정혜림의 1분이었습니다.